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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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즐거우세요 아 근데 이렇게 돗자리 가지고 오신 거예요? 여기는 뭐 피크닉 존이에요? 어 진짜 맞아요? 피크닉 존 우와 대박이다 아니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뭔가 이 페스티벌하고 날씨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맛있는 커피를 많이 드셨어요? 아 진짜로? 뭐예요 오늘? 피자 먹는다고 자랑하는 거예요? 아 지금 피자를 드시고 계세요? 아 맛있는 거 되게 편하고 와 대박 너무 좋은 축제다 이거 또 여기 보면 2024 윤드커피 페스티벌이거든요 윤드커피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래서 청춘하면 청춘하면 뭐라고요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미언니의 청춘 이행시 이야 자 빠르게 한번 하시고 다음번에 가시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청! 청춘들이야 하나 둘 셋 춤! 춤 출게요 괜찮았죠? 괜찮았죠?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청춘들 왜 춤 안 춰요? 청춘들이야 춤 출게요 고마워 너무 착하셔서 받아주신다 고마워 고마워요 근데 진짜 청춘만큼 더 아름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청춘이신 여러분들 지금 청춘을 정말 의미있게 진짜 즐겁게 매 순간 웃으면서 즐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곡은 작년에 나왔던 에이핑크 신곡이었던 D&D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는데 뭐 미스터 츄, 노노노 러브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을 그런 음악에 D&D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무대에 D&D 들려드릴게요 판단을 눌러 한번 자신있게 해도 돼요